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-250087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배당 2 사건이고요. 원고는 승소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입니다. 그러니까 둘 다 배당 2라는 것은 채권자끼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 갖는 거죠. 나눠 갖는데 원고가 내 돈 달라 라고 했더니 다 못 받은 거죠. 다 못 받으니까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. 내용을 보시죠. 원고는 점유자 A, B, C 이 3인을 상대로 차임상담 부당이득 청구미 인도청구를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합니다.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냐면 차임 7,300만 원을 줘라.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서류도 주고 인도도 해라. 그리고 인도시까지 판결이 나고 인도시까지 월 600만 원씩 그러니까 매번 매칠부터 인도시까지 월 600만 원의 차임도 줘라. 이렇게 3개의 판결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차임 7,300만 원. 그 다음에 인도하는 청구. 그 다음에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. 그러니까 매번 매칠부터 차임이 계산된 날 이후부터 계약 종료일이거나 그 이후부터 월 600만 원씩 내라.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. 그런데 이 점유자 A, B, C가 항소를 하게 됩니다. 항소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담보 제공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집니다. 이 집행정지라는 것은 가집행의 일시 판결물에 적혀 있는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집행이 됩니다.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 집행지연에 따른 손해의 금액을 담보를 목적으로 집행정지를 해주는 겁니다. 이게 담보 제공부 집행정지 결정입니다.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시까지 월 600만 원 차임 상당을 일정 기간 동안 담보를 맡기면 집행정지를 정지시켜주는 거죠. 집행을 못하게. 그 결정을 해서 1억 원을 공탁하게 됩니다. 3명이 각 1억 원을 공탁하니까 대충 하면 3,300만 원씩 지금 냈다고 봐야 되죠.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P9가 다른 채권자 A라는 사람의 채권자 점유자 A, B, C가 아니라 점유자 A, 이 사람의 채권자가 이 공탁금에 대해서 회수 청구권, A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12.5년 8월 1일에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3,300만 원에 대해서 아마 3,333만 원 이거에 대해서 A의 채권자인 P고가 압류 전부 명령을 받게 됩니다.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을 양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. 완전히 넘겨받은 겁니다. 3,333만 원 다 가져가버린 거죠. 그리고 난 이후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승소를 합니다. 승소를 하고 승소를 하니까 이 판결금 채권 아까 말한 7,300만 원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시값 6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집행권원으로 해가지고 1억 원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또 받습니다. 그러니까 동일한 채권, 특히 A의 채권에 대해서는 두 번의 전부 명령이 있는 거죠. 두 번의 전부 명령이 있으면 앞에 있는 전부 명령이 우선 가져갑니다. 먼저 취득하는 거죠. 이 두 번째 전부 명령, 원고의 전부 명령은 2016년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원고는 전부 명령이 늦게 받았기 때문에 뭘 지금 못 받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. 그러면서 원고는 2016년 12월에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가지고 점유자 B씨, 그러니까 P고가 압류하지 전부 명령을 받지 않은 B씨에 대해서는 3,300만 원 다 수령이 왔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A의 공탁금입니다. A의 3,333만 원. 그래서 점유자 A의 3,333만 원에 대해서 배당기일에서 P고에게 전액이 배당입니다. 왜냐하면 P고가 전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죠. 그래서 이 집행연휴을 받았는데 원고는 지금 담보 제공부 집행연휴을 받은 담보조 효력이 있다면 이거는 원고가 전부 명령을 늦게 받았지만 담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.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.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원고가 지금 차임 채권 7,300만 원에 있고 그다음에 A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7,300만 원 중에 3분의 1 그다음에 3,600만 원이 연체 차임이죠. 그러니까 인도시가에 발생한 새로운 차임이죠. 이 중에 1,200만 원은 A의 차임으로 발생하는데 이 중에 어떤 거를 다 충족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1억 원은 강제 집행 정지로 인해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막혀진 거기 때문에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게 아니다. 즉 7,300만 원은 담보조 효력이 없다. 담보조 효력은 오로지 인도시까지 발생하는 월 600만 원에 대해서만 발생한다. 그리고 공탁금 회수를 하면서 보통상 담보권 포기서를 제출하는데 이거는 담보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담보권 시소한 게 아니다. 포기한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담보 효력이 있고 다만 3,600만 원에 대해서만 담보 효력이 있고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채권에 만족하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안분하게 된다. 그래서 결국은 원고의 담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A의 인도시까지 발생하는 3,600만 원 중에 A의 1,200만 원에 대해서만 담보 효력이 미친다. 따라서 이 1,200만 원만 원고가 가져가고 나머지 3,300에서 3,200만 원을 뺀 2,133만 원은 피고 가자는 게 맞다. 그래서 원심이 맞다라고 해서 상고 기각을 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1억 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알 필요가 있죠. 담보 제공부 집행경지에 있어서의 1억 원은 담보조 효력이 있고 그 담보조 효력은 연체 차임에는 안 미치고 인도시까지 발생한 집행을 지연했다는 손해금 이것에만 미친다는 게 첫 번째고요. 그 효력에 많이 미치기 때문에 A의 공탁금은 그 효력에만 미친데 A의 부담분이 1,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,200만 원만 원고가 받아갈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. 이거는 배당에서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여기도 핵심은 1억 원이라는 거예요. 담보 제공부 집행경지 결정에서 1억 원은 그 담보가 집행을 지연했다는 손해금에 한해서만 담보조 효력이 인정되고 이거는 전부 명령의 효력에 앞선다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때 A의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할 때 이거 담보금 전집으로 압류하거나 기재를 했다면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압류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1,200만 원만 받게 된 거죠. 이 사건은 좀 집행경지부 공탁금 회수하는 데 있어서는 꽤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